왕자? 왕자면. 퀴즈 왕이잖아. 제가 막 웃은 경험도 있고. 우린 100% 추가식이네. 자신 있습니다. 요리 대결. 외더비. 그런 게 아닌 것 같아. 알았어. 이런 상상력은 진짜. 어, 뭐야. 껌. 좌석. 테이프. 현빈이 옥탑형이랑 안 맞아. 왜 원래 이러냐? 너 감 진짜 이상해. 무릎까지 꿇을 수 있어. 정답인 줄 알고 진짜.